어서오세요 브러시가 있으면 중전 속에서 거칠거든요 맘바같은 거 같아요 아, 그러는데요 어떻게 먹 convinced? 상하면 되는 것도 안되는 거 같은데요 샤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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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는 지금 데스 사우팔팔팔팀이랑 대성파라타운팔틱하고 어떻게 느껴요? 느낌이? 끝까지 켜보고 밑에 살짝 켜보죠 조향도 내가 안 보여줬구나 조향 서버도 그렇고 지금 타이어를 일부러 타이어 이름 뭐지? 타이어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버 중요한 게 서버가 지금 210 210 기아 나간 것 같은데? 아 서버 그건 나왔구나 서버원이 메탈로 가야지 이거 메탈로 가요 서버원이 뭔지 아시죠? 이게 플라스틱이잖아요 얼마 걸려?